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근묵작업 방송 양기자의 슬리마틱 유니버스 78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0월에 개봉해서 국내에서도 사실 요즘 극장에서 30만 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요즘 아니에요. 특히 메인 배급사도 아니고 정말 소규모 영세 배급사라고 할 수 있는 직배사도 아니고 국내 메이저 배급사도 아닌 이런 배급사에서 30만이 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해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해볼까 해요. 이것도 지금 A24죠 미국에서는. A24로서는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흥행이에요 심지어. 지금 1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영화 1억 달러를 넘겨 사실 진짜 박스오피스가 옛날 기준 옛날 시장에는 1억 달러였으니까 박스오피스가 블록버스터가 블록버스터인 셈인데 어찌 보면은 어떤 작품인지 아영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요. 미국의 다니엘 칸 다니엘 셰인허트 감독의 영화고요. 이제는 좀 많이 다루어져가지고 익숙해진 멀티버스를 새롭게 구현한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로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블린이 국세청에 제출할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던 날 아침에 남편 웨이먼드의 실없는 장난과 손님들의 연이은 방문 또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맞는 준비로 정신없이 이제 바쁜 와중에 딸 조이까지 여자친구 베키를 데려오면서 이제 막 우여곡절을 겪고 그 끝에 이제 결국 국세청에 갔지만 웨이먼드로부터 난데없이 위기에 처한 우주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후 이제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모든 우주를 멸하려는 조부 투파키의 계획을 막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김평님. 이제 김평님이라 해야겠다. 저는 언론시사회에서 그 돌비 시내어로 봤는데요. 아 부럽다. 너무 부럽다. 돌비 시내어로. 그래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저 같이 영화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데려가서 갔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영화 끝나나 10분 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는 이 영화에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다. 그러니까 약간 존경심을 갖춰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왔어요. 영화제선은 기립박스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영화왔다. 좀 이따 드러봐야겠다. 좀 이따 드러봐야겠다. 야외극장 후기 들려주세요.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말씀해주세요. 저 일단 저는 그냥 동시대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화 중에 하나다. 2020년대 시네마를 어쨌건 후대 사람들이 정의를 한다면 그냥 이 영화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2020년대 이제 시작한다. 약간 2000년대를 연 영화가 워롤랜드 드라이브고 2010년대를 연 영화가 인셉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어쨌건 2020년대를 연 영화다. 후자는 이제 마지막 두 개는 SF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첫 번째는 SF가 아니네요. 워롤랜드 드라이브는 사실상 SF죠. 월티버스죠. 다 월티버스네요. 다른 세계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 세계관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돌비씨는 저는 해봤자 왕아맨 밖에 없는데 여기 아영님은? 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야외극장을 첫 번째 관람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다 저는 되게 좋긴 했는데 이게 영화 자체만 좋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야외극장 체험이 한몫을 했던 것 같은 게 진짜 볼 때도 제 주변에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 관객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포지인데 있었어요. 저는 혼자 봤는데 근데 막 이제 옆에서 울고 불고 막 달래주고 이런 거를 같이 보다 보니까 더 재밌었고 끝나고 보통 그래도 기립박수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일어나서 다들 한우하고 기립박수를 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분위기네? 약간 그런 미국 분위기인데 그런 거.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영님이 그 에브리티 에브리티 오레드 원스를 보고 난 다음에 표정을 봤어요. 아 그래요? 거의 입을 못 다물으셨어요. 네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 입장에서 이 영화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드렸었고 네. 저는 하도 옆에서 좋을 거다 좋을 거다 해서 봤는데 역시나 좋았고 아 저는 마지막에 안 울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박구성 미스님님 우셨고 아 오른쪽이 아니 몰랐어. 난 울었다고 할지도 몰랐어. 울었대. 저도 울었어요. 저도 제가 오른쪽에 있는 여성 관객에서도 흐느낌 있는 소리가 마지막에 나왔고 나만 멀쩡하게 보고 있었어. 뭐야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왜 멀쩡하게 보고 있지 갑자기 이 영화를? 그게 또 느낌이 있는데 아 저는 근데 확실히 이 작품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에 멀티버스를 활용할 때 요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마블 진짜 땅 치고 반성해야지. 그러면 지금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그래도 최근에 페이즈4가 끝나버렸잖아요. 네. 페이즈4는 다들 좋은 얘기가 없어. 페이즈4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냥 뭐지? 그냥 좀 더 다양해진 인종이나 다양해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정도지. 솔직히 스토리는 더 퇴화되고 있고 멀티버스를 무슨 안되면 나오는 정말 어떻게 치트키죠 치트키. 치트키 좀 쓰고 있지 이게. 멀티버스에서 맨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뭐야 닥터 트레인지 멀티버스? 거기도 보면 완전 치트키 캐릭터도 왕창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끝도 없이 치트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물론 좋게 봤지만 네. 그 멀티버스에서 이 피터 파커를 원래 연기했던 토비 맥과이와 나왔어요. 다 같이 긴 박수 쳤거든요. 첫날. 네. 그렇죠. 첫날인거였죠. 저도 와이멘스 때 환호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게 치트키이긴 해요. 확실히. 노스테이디어를 통해가지고 플롯의 결정을 메우려는.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거기는 노스테이지였고 지금 다른 이제 마블 영화들은 이제 뭔가 다양해진 그런 PC주의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의 알맹이거든요. 네. 맞아요. 내용의 알맹이고 액션. 그리고 액션 영화잖아요. 기본적으로 슈퍼웨어로 영화는 액션입니다. 아니 이 두 가지 기본을 좀 충실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페이지4는 그걸 제대로 지킨 영화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걸 같이 그나마 노웨이 오면 같이 해줬으니까 그나마 좀 그나마 괜찮았던 영화지. 그걸 같이 안해준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애월에 대한 그 열광적인 인기는 마블에 대한 피로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마블에서 마블에서 써먹. 마블에서는 절대 이렇게 멀티버스 쓰지 않을 거라는 게 이미 느낌이 왔거든요. 확. 네. 그 다음에 마블 콘텐츠가 어쨌건 페이지3의 엔드게임 이후로 드라마까지 합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 봐야지 이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봐야지 이거 이해할 수 있다. 아 네. 이만큼 콘텐츠에 쏟을 만한 시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좀 더 세게 얘기하자면 그냥 마니아들을 위한 캐릭터는 마니아들을 위한 세계관인 거예요. 거기에 갇혀 살고 싶은. 그래가지고 뭐지? 오타쿠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해요. 그 팬층을. 그런 상황에서 에이올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판정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아니 보니까 김 선생님께서 이거 글을 엄청나게 길게 쓰셔가지고 장문을 쓰셔서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작품에서 이제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타버스 활용하는 방식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마블과의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쓰게 됐는지 멀티버스나 메타버스를 아 이게 멀티버스 메타버스 이 개념들이 어쨌건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도 이제 슬슬 쓰이기 시작했는데 어쨌건 아까 얘기했던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든가 인셉션이라든가 이 작품들이 어쨌건 아까 왜 10년대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화에서 또 다른 장소를 열고 있는 영화들이라서 그래요.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어쨌건 할리우드 1부에서는 거의 미스터리한 장소 나오고 2부에서 갑자기 할리우드가 나오잖아요. 1부는 할리우드의 무의식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할리우드가 두 개의 세계로 분열되고 있는 거죠. 인셉션의 경우는 어쨌건 지금 하루였나? 어쨌건 맨 처음 맨 위층에 있는 시간이 아래층으로 갈수록 이게 시간이 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크나이트까지는 두 개의 세계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세계를 이렇게 표상하는 장면이 드러내는 장면이 그 고든이 그거 레이첼 구하는 간신 베트맨이 그 하비덴트 구하라고 하는 신 맞아요. 이 둘을 쓸 때 아이맥스를 썼단 말이에요. 겹쳤죠. 겹치게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두 개 세 개로 나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실험에 아이맥스가 결부되면서 이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의식을 하고 관객에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물이 바로 인셉션이다. 인셉션은 네 개의 실험은 그전에도 하긴 했었죠. 메멘토. 메멘토. 근데 메멘토는 일직선을 이렇게 U자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U자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말발굽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시간대를 여러 개 나누거든요. 근데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누는 건 다크나이트고 이제 세 개 이상의 복수의 시간대로 나누는 건 인셉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멀티버스는 네 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인셉션에 이르러서는 몇 층 계속 계속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근데 에올에 이르러서 이 멀티버스의 개수가 이제 네 개에서 증폭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뭐 몇십 개. 수만 개. 영화에 나온 언급? 화면으로서만 구성된 거에도 수십 개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하나의 다른 시간대를 열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그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블의 시간은 좀 이상해요. 그냥 멀티버스라고 한들 그 멀티버스가 히어로 수의 증가를 의미하지 세계관의 수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미 마블에서는 모든 세계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죠. 마블에서는 아무리 멀티버스를 연다고 한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버스의 개수 증가하는 마블 영화에서 마블의 자본의 척도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 많고 이만큼은 히어로 많이 기용할 수 있고 히어로 많이 등장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으로 만든 나만의 우주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소속사. 맞아요. 연애 소속사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언맨 런칭했어. 잘 됐어. 아이언맨이 쉽게 말하면 SM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소니와 시대의 보아 보아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늘어보면 SM도 분명 실패하는 그룹들이 나와요. 이건 실명을 제가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는 그룹도 있겠죠. 없자고는 말 못하지만 있겠죠. 근데 실패하는 캐릭터도 계속 나와서 근데 실패하는 캐릭터를 어떻게든 밀어주잖아. 네 맞아요. 실패하는 영화도 뭐 캐릭터도 밀어줘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지 4는. 그러니까 마블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블에 마블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우주를 이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게 멀티버스의 사명인 거죠. 마블에서 쓰는. 근데 크리스토퍼 놀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시간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 편인데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하루와 50년의 시간은 각자가 느끼는 다른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과 코브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구를 구하는 시간 지구를 구해야 할 데 쓰는 시간은 하루인 거예요. 맨 위층의 시간에서는. 근데 이 시간을 교환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나가 여기에서의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시간이 또 다른 시간으로 교환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던케르크에서도 3일과 3시간이 3일과 3시간이 일주일이었나요? 그렇죠. 일주일. 일주일. 이 3시간이 교환되잖아요. 근데 에올은 이 교환의 공식을 깨뜨렸다. 모든 시간을 균두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셉션을 둘러싼 비평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아직 국내 번역은 안 된 번역인데 그 평론인데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피셔라는 비평가가 인셉션에 대해서 비평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셉션에 있는 그 시간들은 그 꿈에서마저 경쟁해야 되는 현대인의 악몽을 체현한 거다. 대충 이눈운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개개인이 경쟁하고 하는 시간들은 누군가한테는 50년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하루일 수 있고 이게 다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돈으로 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처럼 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올은 그걸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논란을 넘어서는 영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 메타버스, 멀티버스를 이런 방지로 썼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확실히 저희 방송이 평론가가 오신 이유를 달라졌어요. 이러고. 네. 그래서 아연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영화가 그러면은 멀티버스는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러면은 메시지는 그러면 결국 이 감독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최근에 마블 영화들도 아무튼간에 메시지는 있으니까 아무튼간 계속 굴러가는 건데 최근에 물론 블랙패스나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춤으로 위한 영화인지 아니면은 뭐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와 그 이제 식민주의 식민지배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하자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아 말은 PC인데 얘기할까 그냥 블랙패스 스폴러가 있습니다. 속편에 어 그 마지막 쿠키 영상에 갑자기 또 데려오잖아요. 아 네. 그 아들 이름이 또 거기야 티찰라야. 맞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슈리를 인정 안하겠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슈리를 그러면 당장은 이게 PC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반응이 나와서 만약에 흥이 안 된다? 그럼 바로 갈아치우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분위기 너무 맞아요. 이게 뭐 이게 뭐 PC야. PC는 그야말로 그러면 이 악마들이 하는 PC는 미선적이지. 디즈니가 하는 PC는 요즘에 하는 게. 이 영화를 까면은 나는 메시지를 까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네. 나는 이 영화를 까는 게 내 메시지를 까는 사람이 되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면 되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영화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이 영화는 매우 파괴적이에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너무 대놓고 엄청나게 대놓고 직설적거든.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간에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왜 이 영화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불호인 사람들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조금 생각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말하는 게 이 영화는 좀 산만하고 기묘하다.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뭐 쉽게 생각해보면 이제 버스 점프를 하는 그 방식이 좀 터무니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편집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어서 이게 한 번 봐서는 사실 서사를 다 파악하기가 이제 관객들 입장에선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근데 근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이제 좀 전달하려는 메시지랑 방식이 맞닿아 있는 게 이 영화가 편집 속도가 빨라서 산만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영화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라는 거는 사회 집단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작은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족 하나로 인종, 성별, 차별, 세대 갈등을 다 끌어올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구심점이 있고 또 이제 이 영화의 멀티버스가 또 인생을 바꿀 만한 순간에 내린 선택들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가 여러 우주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설정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 내가 후회가 되고 살아오면서 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감정적인 호소력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빠르더라도 관객들이 이제 길을 잃지 않고 좀 서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불호의견2는 어쨌건 웨이먼드가 말하는 다정함이 너무 모호하다. 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너무 산만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다니엘 콘 감독 자체가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ADHD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1년간 또 테라피스트랑 상담을 받고 이제 그 와중에 상담 받으면서 했다는 내용이 결국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관심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많은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떨쳐버리게 노력했고 극본을 쓰는 과정은 사실 트럼프 시대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고 우리가 가진 이제 걱정들이 영화의 시작이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파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관심이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게 뭔지 느껴보고 손을 내밀고 친절히 베푸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극력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고 참고로 이게 에블린이라는 다니엘 칸 감독도 일단은 이민 2세대 네. 그리고 에블린 원래의 생각이 에블린을 ADHD를 가진 이물로 원래 구상하려고 했었대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고 왜냐면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워낙 수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만 완전히 집중해서 한 게 전혀 없는 분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민 오면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새 출발을 원해서 선택한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갈래로 생겨난 게 에블린의 다양한 삶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민자 엄마에 대한 통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언론 시사회를 봤을 때 이러한 사전 정보가 없이 봤었거든요. 해외 인터뷰를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에블린이 처음에 멀티버스를 접속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들리세요? 들리세요? 할 때 움츠드 하잖아요. 근데 이게 ADHD 등장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걸 함부로 ADHD라고 말해도 될까? 라는 생각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 인터뷰를 보고 약간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본인이 확실한 건 경험담이나 이런 게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게 좋고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렸던 오마주 포인트다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영화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에 봤던 영화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매트릭스도 있고 매트릭스 아예 감독이 매트릭스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매트릭스도 있고 파이트클럽 파이트클럽 당연히 파이트클럽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실은 요즘 밈으로서 유행한 거는 화양연화 화양연화 포스터 저도 있지만 화양연화는 사실은 본인이 배우가 직접 출연한 건 아니에요. 출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본인이 또 좋아했던 영화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쿵푸 영화들은 다 출연했었고 네 그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아 이거 보고 정말 뼈다귀를 그걸 딱 장면에 넣을 줄은 몰랐어요. 엔딩 크레딧까지 장면치는 거 그건 셜록 2세 버스터 키스틴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라따뚜이 라따뚜이 이제 그 대신에 너구리를 이제 라따구리 라따구리 그래서 그래서 요게 약간은 이제 그런 걸 밀어넣었지만은 약간 그런 게 넣은 이유들이 아 자의식을 자의식과 삶을 낭비하는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뭔가를 쑤셔넣기를 강요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나누고 싶었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런 이제 오마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다 밈 같은 것들 다 집어넣은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오마주라기보다 밈이라서 밈을 집어넣었다고 네. 이게 오마주라는 호칭이 되는 거면 그 영화 이전 영화에 있었던 그 메시지라든가 그 영화의 태도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걸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태도는 아니다. 태도도 아니고 그냥 이 영화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이야기를 내가 이어보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이전의 영화들을 그냥 자기 자의식 자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의대로 이렇게 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밈의 여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밈을 쓰는데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아 이제 또 인용하기 좀 그런데요.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그 이론가가 있는데 그 감독이 아니 그 이론가가 그 패러디와 오마주가 없는 시대를 지금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디와 오마주는 이전의 것들을 계승하고 그것에 대해서 뒤집거나 그것을 이어받거나 해야 되는데 현대에서는 패스티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짝익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의미 없는 것 자체로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에어에서 그 오마주신들의 의미는 사실 그 자체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화 취향인 거죠. 그렇죠. 말 안 했던 것 중에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있겠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자체가 되게 많은 인물들로 변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도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티시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부 투파키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게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존재를 상징한다고 하면 맞을까요? 저는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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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그 과거의 영화에서는 그 인물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등장하더라도 대사를 통해서 그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은 먼저 이미지야 주어주고 거기에 주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반대로 바뀐 이런 것이 틱톡의 주체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틱톡은 먼저 플랫폼이 주어져 있고 그 플랫폼에서 어떤 룰에 따라서 노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참여해서 노는 거잖아요. 이걸 대리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부 투파키가 변하는 쇼트를 보면 그냥 조부 투파키가 의도를 해서 변한다기만 하면 조부 투파키의 형상이 먼저 변하고 거기에 조부 투파키가 들어와요. 처음 등장하는 신에서 골프로 등장해가지고 골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걸 때리고 난 다음에 조부 투파키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바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틱톡의 쇼트에 바뀌는 속도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어떻게 말했냐면 감독이 인터넷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를 망쳤다. 우리에겐 당연한 삶의 방식이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부 투파키가 그런 이상한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인물이다. 멀티버스는 인터넷에 대한 웃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에블린 대사 중에 왜 너는 젊잖아 빨리 변한다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세대 갈등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인용하려고 가져온 책이 있는데 오늘 책 가지고 책을 두 권 가지고 했어요.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하려고 아 이제 매주 뭐 책 소개 시간도 됐어. 저희가 아 왜 갑자기 방송에 질이 확 올라가는 느낌 이제 청취자들 분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 현대 예술에 대해서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책이 있는데 그냥 그 가벼움을 가벼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영화를 촬영할 때 그 롤 하나가 있어요. 롤 하나가 8분을 찍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롤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영화를 찍어야 됐기 때문에 한 씨를 찍을 때 되게 공을 들이고 리허설을 많이 했어야 됐잖아요. 지금 디지털이고 가벼워졌잖아요. NG도 한번 다시 찍으면 그만. 네 맞아요. 물론 폭발이나 이런 거는 어쩌면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 거 똑같지만. 그러니까 에블린이 자기 과거를 회상할 때 나오는 씬들이 다 필름으로 찍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숏들의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에블린이 회상할 때 나오는 근데 조부 투파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할 때 숏 길이가 되게 짧아요. 왜냐면 이 숏들은 무한히 버려도 되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무엇이든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틱톡에서 이렇게 숏이 넘어가 숏이 넘어가는 거 보면 랜덤으로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인과는 없어요.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깥에 인과가 들어오는 건데 개인은 그걸 인지 못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디지털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확실히 디지털에 대한 디지털이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녀이기도 하지만 모녀 이야기 잠깐 하자면 아까 전에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과정이 일상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철천지 원수 간의 싸움을 표현이 되죠.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도 보여주는 거는 어머니의 위대함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많이 우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신 재미 아마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트위터도 하다 보면 제가 성소수자분들도 팔로잉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리티드에서 도와주셨던 게 뭐였냐면 부모, 어머니가 성소수자 그거 편견을 안 드러내는 말을 할 때도 본인이 싫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여야 친구를 인정 안 해주는 장면 인정 안 해주는 장면에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 여야 친구를 인정하는 장면에서도 화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건 사실은 감독이 이거는 본인이 확실히 이거는 알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캐릭터나 이런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묘사가 상당히 또 좋았던 것 같고 혹시 어떤 장면 좋게 해보셨어요? 인상적으로 보셨던 장면 아 저는 사실 이 영화 후반부에 에블린이랑 조이의 하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좀 충돌하는 이미지들의 몽타주로 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을 떠나려고 하는 조이를 지켜만 보던 에블린이 이제 인형 누나를 이제 미간에 붙이고 각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숏들이 이제 두 개의 사과가 부딪히고 또 이제 돌과 돌이 부딪히고 행성들이 충돌해서 폭발하는 이미지의 숏들이 이제 몽타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에블린이 조이를 끌어안는 숏으로 끝이 나는데 이 영화의 결말은 사실 논해로 두고 이미지 자체로만 보면은 한쪽으로 기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충돌하는 두 개를 다른 채로 두고 서로 다름을 끌어안는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영화의 언어로 구현해낸 점이 좋았는데 영화 역시 숏과 숏이 충돌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숏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이제 적절한 영화적 형식을 통해서 구현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합의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형님 김형님 박형은 박형신 김형님 저는 그 사람들은 돌신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돌신이긴 했어요. 첫 번째 돌신이 더 좋았어요. 두 번째 돌신보다는 맨 처음 돌 보여주면서 그게 이게 뭐 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자막처럼 뜨는 거 있잖아요. 네. 자막만 나오는 거. 사실 이 영화의 전략은 내가 수많은 나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모티프는 어느 감독에게서 일단 나온 적이 있냐면 존 말코비치 되기를 맞는 찰리 카오프만에게서 먼저 나온 적이 있어요 찰리 카오프만 되기에서 존 말코비치가 7과 1분의 1층에 있는 자기의 내면에 들어갔을 때 남자 형상을 했는데 누구는 퀴어고 누구는 누구는 뭐 되게 다양한 나가 나와요 여장을 하고 있는 나 수많은 나가 나오는데 어쨌건 이거를 넘어서서 비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비인간이 될 수도 있는 급진적인 상상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아방가르드 예술 하는 친구랑 같이 봤어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모셨네요 신학하시는 유튜브에 아방가르드 연극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도 이 씬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어쨌건 우리가 그 기후위기 이후에 상상해야 되는 것들 생명을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으로 되기의 경험이 사실 예술에서 필요한데 이 영화를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해야 될 것을 갑자기 상업영화에서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아니 근데 그건 종종 이제 그거는 뭐 윤회사상이나 이런 거 환생이나 이런 거 장면에서는 각각 한국영화에서 가끔 나오게 뭐 벌레로 환생했었던 과거를 보여주는 거나 근데 거기서 벌레를 막 살려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아 그거다 그 영화가 아니다 그거는 한국영화가 아니고 저거다 대만영화가 그거다 올해 개봉했던 만년이었나 그 이름 엄청 긴 거 있었는데 네 만년이 지나도 어쩌저고 네 만년이 지나도 어쩌저고 아 이름이 갑자기 너무 길어 그 가진동 감독 같죠 그 감독님 신작 그 영화도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벌레 막 이런 존재들로 환생하는 그런 모티브로 했던 말이죠 약간 그 동물 되기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상상을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아예 돌되기까지는 상상 못해드려 바퀴벌레가 최하였어 무생물은 없었어 바퀴벌레가 최하였어 네 가프카이 벌레 네 변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건 약간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좋았다 그러니까 영화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은 어쨌건 엔딩 씬인데 그냥 뭐였지 엔딩 씬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토록 평범한 얘기였다는 걸 다시 환기시켜주는 게 좋았어요 3부 말씀하시네요 3부 말하는 거 네 이게 또 장 구조였으니까 2장에서 3장 했을 때 그래서 확실히 3부가 그러니까 보통 챕터가 나눠지는 영화는 이 영화가 왜 챕터가 나눠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영화는 3부가 적절하다고 느꼈던 게 1부에서의 그 하목하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을 다시 3부에서 이제 자기 딸까지 국세청에 가서 같이 변혁해주면서 하는 걸로 마무리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야기의 완결성이 딱 맞게 떨어진 것 같아서 3부가 반드시 필요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2부에서 약간 동호 반복이 되는 그 씬들이 조금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많은 말들을 덧붙였는데 그게 결국 디즈니의 것과 다르진 않잖아요 디즈니의 것과 너무 비슷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웨이먼트가 다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여백으로 남겨두고 난 다음에 3부로 넘어갔으면 이 모든 게 환상이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정함에 대한 질문은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정함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해야 되는지 전 그렇으면 더 걸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약간 1% 아쉬운 포인트? 그래서 3부의 등장이 어쨌건 이 모든 게 환상이었을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게 남아있다 그걸 드러내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3부의 초반이 약간 좀 지루했다라는 말 이런 이유도 좀 있었거든요 3부의 초중반이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약간 돌 나오고 요 대목이 살짝 2부까지 정말 놀러코스터 하듯이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어쩌다보는 게 갑자기 막 1부에 나오자마자 세계를 펼쳐내야 되니까 네 그 갑자기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전개에 막 당황하고 있었는데 3부에 갑자기 이게 조금 느려지나 보니까 조금 느려지나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우포인트가 약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어 반복 같다는 느낌도 주고 이후만 해도 막 진짜 막 꽂아가면서 싸우던 남자들이 나오고 맞아요 이게 뭐야 갑자기 3부에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확 변하네 음 그 부분도 있었고 음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다니엘스 감독 얘기하려면은 사실 이 작품을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위스 아미맨 스위스 아미맨이 스위스 아미맨이 하필 거기서 시체를 만났는데 하필 그 시체가 아 다닐엘 레드컬블리프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영화 부패한 가스를 뿜어내면 네 그런 건데 이 동행을 통해서 결국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게 엄청 사실 실험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런 시체를 통해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그래서 이게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죠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썬댄스 감독상이랑은 좀 다르네요 확신이 들리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매니아층이 형성했고 A14가 그때 배급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심지어 제작자가 아 이게 또 흥미로운 거 제작자가 루소 루소죠 이게 왜냐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딱 만들어놓고 어벤져스 사실은 이게 아마 케미파이기가 아카데미를 정말 노리고 요즘 노리고 있다는 게 약간 느껴졌던 작품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블랙팬서로 아카데미 처음 작품상으로 올랐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터널스로도 한번 노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애 운명이 나 지금 물건도 같고 그렇지만 오히려 루소 형제는 이게 이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루소 형제가 어차피 마블에서 멀티버스가 나오기 직전에 잘 도망갔어 잘 도망갔어 네 진짜 제일 전성기 때 잘 도망갔어요 확실히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넘어갔던 게 물론 그거는 액션 영화이긴 했죠 그 뭐지 무슨 매니언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크리스 에바스도 나오고 다 나왔던 넷플릭스 영화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시리즈를 본인의 이제 본인만의 감독 그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작자로서 이제 본인의 영역을 넓혀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루소 형제가 제작한 게 바로 이거였던 거고 제작했던 게 그러니까 마블에서 나와서 아예 대안 마블을 창조해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못해먹겠네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뇌절까지 가나? 그래서 이제 잘 나왔던 거 같아 결국 선택은 지금 최근 인터뷰 보니까 향후 10년간은 들어갈 생각이 없대요 마블에 자기는 마블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대 팬들이 하도 핸드백 와주세요 와주세요도 나 갈 생각이 없다고 그런데 그럴 거 같아요 보면은 네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마블은 개성 있는 감독들의 무덤이에요 하긴 타이카 ITT 감독마저도 사실 토르 라그마 툭 때는 그래도 좀 나왔었는데 갑자기 러브 앤 썬더 때 확 이제 되면서 뇌절해버리면서 네 확 그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 뇌절도 결국에는 근원이 이제 앞으로 나올 사실 이거 멀티버스 이후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심지어 인피니티라는 존재가 나오면 요 인피니티 사가는 지금 페이지 한 세븐 정도 페이지에서 세븐 계획 찾는 구성에 나오는 인피니티를 벌써 등장시킨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은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진짜 확장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 다 희생양만 내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유머 비슷하게 나오고 요즘 유머에 비슷하게 나왔던 게 그 감독이었잖아요 클로이자와 감독 클로이자와 감독 클로이자와 감독도 결국 희생양이지 노메드랜드까지 찍고 정말 잘 찍었는데 갑자기 불러와서 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스위스 아메맨 같은 경우는 나아가 계속 자아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거울상을 등장시켜요 그냥 그 거울상에 무한으로 늘어나면서 나의 자아가 진짜 우주만큼 쪼그라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의 시초가 어쨌건 시체라는 거울상을 등장시켜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 반추해보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나 자신을 치료하는 건데 그 영화의 서설에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 시체가 상상친구라는 결말도 이런 면에서 납득되지 않았나 이 감독이 찰리 카우프만의 작업을 되게 참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생각해보면 무생물, 시체 뭐 이런 식으로 영역 확장하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 생산하기에는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비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되돌아보기 이거는 그린나이트에서도 한 번 나왔었고 왜냐하면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가해인의 초상이 그려지듯이 그러니까 비인간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을 A24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옛날에 교과서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보면 국언지 이게 윤리사상 속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양철학을 좀 더 많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사실 지금 무생물도 그렇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심취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무인도라는 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A24 영화들이 되게 자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이 아닌 것 그다음에 인간의 거울로서 비춰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철학의 흐름이기도 해요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위스 아미맨 같은 경우는 저도 병맛 코미디를 되게 좋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점들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어쨌건 그 너드소년의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한테 고백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 맴돌면서 그 너드소년을 치유하는 방식이 되게 새로웠다 남은 시간에 일단은 제가 캐스팅 얘기 잠깐 먼저 해보면 원래 이게 성룡이 남자 주인공 캐스팅이 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무선이 됐고 그래서 그다음에 단이스디오가 양자경 중심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양자경 인생에 헌사하는 내용이 있죠 어린 시절 부상으로 양자경이 있다는 발라리나의 꿈은 있었지만 그만뒀고 홍콩 영화계의 스타 배우가 됐었고 그건 뭐 스타 배우가 되는 과정도 약간 이제 비슷하죠 궁포 배우에다가 이제 스타 배우가 됐었고 그런 것도 있고 양자경이 만약에 거절해서 어퍼즈스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수락을 했었고 게다가 양자경이라는 배우 자체가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미국 관객들에게 미국 젊은 관객들에게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그랬고 그리고 샹치에서 이모 연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샹치의 이모 누구야? 해서 OTT를 찾아보니까 옛날 영화다 예스마담 이런거 폴리스토리 3 와우장용 이런거 이런것도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스트리밍 된 것도 팬데믹 때문에 스트리밍 된 것도 흥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하시다고 현지에서 그러면서 또 보통 이제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며 무엇이 훌륭한지를 알려주는 진지한 역할을 만나서 양자경은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자경만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 웨이먼드 같은 경우도 퀴 호이칸 같은 경우도 구니스 구니스 그리고 또 인디아나 조스에서 그 꼬마 애가 야 그렇게 컸더니 그 당시 사실 그거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인디아나 조스 때랑 그때 비슷한 시기가 예스마담 시기거든요 이거 완전 나이차 엄청나는데? 그때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사진 보여주면서 지금 완전 둘이 부부 연기하는데? 이러면 네 맞아요 이러면 있는데 원래 지금 성인 되면서 사실은 이제 캐스팅을 이제 폭이 죽은거죠 사실상 아역배우 전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돼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배역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는 약간 그 뭐랄까요 노베에서 나왔던 주인공처럼 약간 이제 아역이지만 본인이 아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은 할게 없었던 그래서 스턴트 코디네이터 이런거 하다가 이제 뭔가 이게 공고가 와가지고 본인이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당당히 이제 딴거였고 그 계기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었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보면서 어? 이 아시아계 배우들이 청출동하는 영화가 잘 됐네? 이러니까 이제 자신감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자경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를 찾는 얘기를 하셨는데 양자경이 그 멀티버스에 이렇게 접속할 때 그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버스 점프를 하잖아요 네 버스 점프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경이라는 인물을 통해가지고 다른 양자경을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접속 구도랑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맞네요 또 하나 든 생각은 우리가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도 추천받으면 그거에 따른 영상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예 다른 영상을 클릭해버리면 그 다른 영상에 따른 또 다른 영상들이 나와요 그렇죠 또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추천 거기에 대한 추천이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데이터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취향이 정해지지 않도록 계속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탈주할 수 있다 음 근데 양자경이 버스 점프를 하는 거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데이터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간 탈출? 탈출책? 그걸로써 양조 그렇기 때문에 양자경이 하나의 배우를 통해서 다른 양자경으로 접속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개된 취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 배우를 따라가라 그게 좀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았어요 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캐스팅이 제이미 리커티스인데 맞아요 이 배우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뭐 할로윈 시리즈 맞아요 제가 리메이크 됐지만 1편은 좋았는데 리메이크 된 1편은 근데 2, 3편은 평이 완전히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버렸고 또 이제 트루라이즈 사실은 트루라이즈 때 많은 팬들이 아 그 춤추는 장면이라든지 네 아주 그냥 넋이 빠지고 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배우가 사실은 직접 몸을 징량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영 캐릭터를 위해서 몸을 징량을 해서 변기병은 시인을 시도했고 아카데미 후보도 있긴 한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 캐스팅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수락한 계기가 또 있는데 이 제이미 리커티스의 딸이 아마 트랜센더로 알고 있어요 딸센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소수자로서 이제 겪는 이제 이런 암품이나 고충들이 봄이 계속 옆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고 이 제이미 리커티스랑 제이미 리커티스가 나온 이제 디즈니 플러스 공개 중인 토크쇼가 있어요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토크쇼에 누가 나온 빌리진킹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빌리진킹도 이제 대표적인 레즈비언이고 이제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인데 이제 그 빌리진킹 세기에 대결 영화를 혹시나 이제 보시면은 자세한 이제 도움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토크쇼 이름이 로빈 로버츠의 토크쇼일 거예요 아마 로빈 로버츠를 치시면은 백호스트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회거든요 마지막 회 보시면 이제 두 분이 하는 대화들이 이 작품의 출연에 엄청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리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이것도 한번 같이 이제 이 작품을 좋게 보셨으면은 같이 한번 연달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 이거 좀 재미난 질문 어차피 이 방송이 약간 이제 너무 지금 너무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좀 한번 연성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혹시나 이제 지금 멀티버스가 지금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었다고 치고 여기 이 세상에도 네 존재하고 치고 다른 세상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아영님 좀 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조이랑 에벨린이 돌로 존재하는 우주에 제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돌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이 뭐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고요 사는 산이고 물물입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네 이번 생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 순응하는 삶 거기다 이제 풍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이 가장 되고 싶으신 뭘로 살고 싶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영화 속에서 고르자면요 아니 뭐 아니면 그냥 네 다양하게 다양하게 어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 음악을 하다 그만둬가지고 음악을 하다 그만둬가지고 음악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재즈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서는 뭐 작곡가에 가야겠죠 저도 기평님과 똑같은 생각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의 꿈은 일단은 축구캐스터 쪽이었으니까 축구캐스터를 하는 그런 생상을 너무 해봐요 지금 왕국에도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잠깐 그 아프리카 시절 때 하기도 했었고 아프리카로 이제 개인중계도 했고 뭐 케이블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대한축구협의 공식 유튜브에서 어쩌다 해설도 몇 경기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 그래도 아 그런 꿈이 잠깐 존재하다가 어쩌다 영화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약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에블린과 똑같죠 맞아요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영화로 글을 쓰게 되면서 영화로 이제 전환이 됐고 축구는 그냥 취미가 되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다른 세상에 나는 뭐 그런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혹시나 그러면 가기 위해서 뭘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어떤 행동으로? 서로 추천해주는게 어떨까요? 서로 추천이요? 네 돌 내려면 뭘 추천해야돼? 돌을 뭐 먹어야 되나? 돌을 먹느나? 석기시대 같은거 대신에 진짜 돌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석기시대는 초콜릿 말고? 아 석기시대 먹는거 괜찮은데요? 석기시대는 먹으면 안되잖아 돌을 먹어야지 양민일 기자님은 농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 아 위력? 아 생각하는거에요 저는 사실 레이업도 제대로 못해요 네 레이업 한번 성공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덩크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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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불가능한 얘기네 야 딱 맞다 덩크슛 아 재즈는 뭐가 있지? 재즈 재즈는 재즈 보고 이제 뭐 드럼 치려고 하나? 뭐 뭐지 뭐 샤빠뚜비도바 하는거? 뭐 위플레시처럼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위플레시처럼 피 날 때까지 그냥 어? 피 날 때 어기도 피 내잖아 네 피 나죠 피 날 때까지 그 해야되는거야 아 드럼 돌은 아무튼 먹는거 석기시대 아니 석기시대는 진짜 돌멩이 먹는거 석기시대면 아니면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돌멩이 찌개 아 혹시 그거 아니 할 수 있어 오랜만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